어, 경또야! 어, 민또야! 우리 정말 재밌는 게임에 들어왔어! 어, 지금 머리가 크고 몸통이 적어졌네? 이 게임은 60초마다 1년이 지나간대! 헉?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 그렇지, 이제 10분이면 10년이 지나가는 거야! 어, 막 사람 때릴 수 있나봐! 어, 어떻게 때리지? 어떻게 때리지? 어, 뭐야, 어떻게 했어? 어, 이거 R 버튼 누르면 누워질 수 있네? 어, Q! Q 버튼 누르면 때릴 수 있어! 야! 야! 아! 아! 어, 1분 지나니까 나이가 2살이 됐어! 2살 됐어요, 2살! 예! 야, 때리지 마! 알겠어! 야! 여기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1547살이야! 우와, 하루 지나! 아, 때리지 마! 아! 아, 깡패다, 깡패! 깡패다! 공격해! 어, 도망쳐야겠어! 어, 누가 쫓아온다! 어! 안 돼! 어, 여기 뭐야, 여기! 우와! 우와! 여기 누워있어야지! 계속 때리네! 우리가 어려서 그래! 빨리 나이 먹어야겠어! 어, 경토야 여기 무슨 동굴이 있네? 어? 일단, 일단 여기로 도망가자! 어 이게 뭐야 이거 어 뭐야 우리 보물이야 절로 가 어른이다 어른 아 너무 아퍼 여기는 거대한 공룡 뼈가 있어 우와 공룡이다 우와 이쪽에 이 친구는 나이가 28살이래 우와 어른이다 어른 몸도 엄청 커 오 우리 아기잖아 우리도 이렇게 쉬고 있으면 나이를 먹겠지 어 휴식 좀 취해야겠어 우리 아우 따뜻하다 아우 4살의 삶이라니 정말 행복해 다시 4살로 돌아가고 싶다니까 아우 아우 엄녀녀념 어 뭐야 어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아니 이 꼬마 아기가 미토야 누가 나 때려서 죽였어 어 우리 다시 나이가 한살로 돌아왔어 어 이럴수가 어 뭐야 이게 어 누구야 누구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안 되겠어 우리 조용한 곳에 숨어가지고 잠을 자자 블루 어 그런데 이게 뭐지 민토야 이걸 때리면 나이가 더 늘어나나봐 어 정말 어 아니 때리니까 이렇게 경험치가 차면서 레벨이 오르네 우와 어 레벨이 오른다 아 레벨이 오르면 공격력이 점점 세지나봐 어른이 될거야 나도 어른이 될거야 벌써 레벨 10이야 꼬맹이 한 살? 한 대 맞아봐 꼬맹아 공격이 안되네 여기서 못 싸우게 되있나봐 밖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나봐 야 뭐야 꼬맹이 엄청 세잖아 어? 뭐지? 우리 조금 더 세져야겠다 으어! 어쩌다 격교야 앞에 나이가 102살짜리 분이 있는데 어 공격력이 54 밖에 안돼 어, 그렇네 나 problème 나이 먹는다고 세지는게 아닌가봐 이러는거 보니까 꼭 쿵푸팬더같다 중국 영화에 나오는 훈련하는 장면이 있잖아 나 어느새 공격력이 벌써 60이라고 아직 내 상대가 안 되는군 왠지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커지는 것 같지 않아? 나 되게 커졌는데? 여기 지금 나이 한 살짜리랑 비교하면 나 엄청 커졌어 이거 완전 나이 한 살짜리 꼬맹이구만 이때 조심해 이거 자리 뺏겨 아 그래 내 자리 누가 뺏었어 꼬맹이한테 뺏겼어 야 미켜 여기 지금 경쟁이 치열해 어떻게 자리가 없어 이럴 수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경두야 나 어느새 레벨 41이 돼버렸어 오호 나도 36 그럼 이제 건방진 어른들과 꼬맹이들을 혼내주러 가볼까? 아까 복수해주겠어 그래 우리 몸집이 커졌다구요 어 여기 아무도 없네 아까 우리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당했잖아 소개 어디 갔어? 미터야 여기 사람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좋아 studio야 준비 됐지? 여기 본사람도 없어 어 왜 이렇게 아니! 뭐야! 아니! 공격력 200? 아 안돼 다시 한살이 돼버렸어 그래도 다행히 레벨은 그대로야 그렇지만 나이가 다시 한살이 돼버렸다고 공격력 아까 그사람 200이었어 엄청 세네 아까 그사람이다 조심히 그냥 지나가면 안 때리지 않을까?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까불어서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봐주나봐 가자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 여기 자는 곳이 있네 가야 자야지 아 좋다 꼭 어른이 될거야 한숨 자고 나면 10살쯤이 돼있겠지 저기 아까 그 어른이 쳐다보고 있어 어디? 아까 우리 없앴던 애야 우리 자고 있는데 처음에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아까 우리 자고 있는데 때렸어 이 사람이 어 미디야 진정해 깜빡 아까 우리 자고 있는데 때렸던 애 기억하고 있었다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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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개판이 됐어 어허허허허허 잡아 폭살대야 아 거의 거의 다 잡았다 거기서라 아까 우리 잘 자고 있는데 때렸던 나쁜 놈 어 되게 잘 도망가는데 어이 못잡겠다 어허 저쪽에 엄청난 커다라 폭포가있어 어 저기로 가볼까 호잉 어? 뭐야 여기! 우와! 여기 안에 뭐가 있어! 흐어 우리 여기서 나이 먹으면 되겠다! 좋아 좋아! 자 이제 여기서 한숨잘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한 열 다섯 살쯤 돼있지 않을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자고로 왔더니 8살 됐더니 갑자기 사람이 널 때리고 있어 네 복수하는 건가봐 도망가자 도망가 여기는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어프 어프 도망쳐 저 나쁜 녀석 내가 훈련해서 혼내줄까 그냥 안되겠어 더 훈련을 해서 저 나쁜 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어 호이 호이 으아 경또야 우리가 레벨이 낮은 게 아니었어 왜 아까 우리를 없앴던 애가 레벨이 100이었어 그리고 내가 레벨 2위야 46 오 난 4등 4등 저놈을 이기려면 레벨 100이 되야된다는 거지 가봐 두지 않을 거야 경또야 어? 우리도 이제 엄청 강해진 거 아니야? 호호 이 정도면 엄청 강해졌지 이제 그러면 이 레벨 100짜리 이 사람을 잡으러 가볼까? 어딨어 복수할 거야 우리 그리고 19살이라서 엄청 커졌어 우와 이쪽으로 와 감히 아까 우리를 없애? 가만두지 않겠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뒤쫓아가자 어? 적이 많은 거 같은데 어? 우리 엄청 빨라졌어 오우 어 여기 있다 틈을 노리자 좋아 이 틈이야 헷 여깃군 두 명이서 다 구래 덤벼라 덤벼 거기 있어 아미 아까 우릴 공격해 두 명이서 공격하면 아무리 너라도 버티지 못할걸 오 잡겠다 잡겠다 형태야 빨리빨리 어 얘 지금 잠수하고 있나봐 좋아 빨리 이 틈이야 아 거기 다 잡았어 와오 어호호호호호호là 잡았다 예에이 우우 어 이 사람 꼬맹이 됐어 어 Original 감히 아까 우리한테 덤비다니 이제 우리가 실세야 으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왕이 되니까 좋음 어 좋다 어 저기에 웬 화산이 있지? 화산? 저기 가보자 오? 오이 뭐야? 오우와 오오오 아 뜨거 뭐야 이거 아 안돼 안돼 용암이 있었을 줄이야 다시 아이가 되려버렸어 다시 안살이 되버렸네 또린이 여러분들 한번 이 에이지 시뮬레이터에 들어와서 나이를 많이 먹어보세요 야 너 뭐야 뭐야 얘 얘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 일로오면 원투로 공격해줄게 오 오야 오우 얘 아까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하다봐 같이 공격해 야 다굴에 장사 없어 아무리 니가 쐬도 우릴 못 이길거다 아 아 미드야 도망가자 어 그래 또린이 여러분들 한번 이 에이지 시뮬레이터에 들어와서 나이를 많이 먹어보시고 훈련도 해서 강해져보세요 엄청 재밌었다 뚜시뚜시 어 그러니까 엄청 재밌었다 근데 죽으면 다시 한살로 들어가니까 슬퍼 어 그래도 젊으니까 좋지 히히 아 그건 그래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더 강해진다 뚜시뚜시 뚜시뚜시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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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